황정우 3인방 나와주십쇼! 두 개나? 황정우 아시안게임에서 그 메달을 가지고 돌아온 펜시 선수 김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축구하면서 자괴감, 자신감 상실 심한 선수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누굽니까? 펜시 김준호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진짜로 흘려!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 아 준호 갔네 어서 자꾸 펜수 주고받아 주고받아 준호 오케이 1 1 2 2 3 2 3 3 3 아니 슈팅 감이 없어 슈팅 어떻게 하고 있죠? 슈팅 꼬리를 줄어줘야 그 대신 무릎 네 발전 펴서 무릎 무릎 윗발 무릎 윗발 무릎 그렇죠 그렇죠 이거지 이거지 2 2 2 2 2 3 2 3 3 2 3 2 3 3 3 3 4 5 5 5 5 은혜야 은혜야 아빠 축구하자 은혜야 아빠 축구하자 은혜야 아빠 축구하자 옳지 꽝꽝 꽝꽝 칭 다시 고프 잡아! 우와 잘하는데! 빰! 손 간다! 하나 둘 셋! 빰! 옳지! 옳지!